2 자 그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두번째 매치 진행이 됩니다 최진 나갑니다 최진 레시브 김고은 서브 어 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회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번 상당히 많은 선수라는 거 홍차욱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그것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야 서브 김고은 야 최진 서브 득점 최진의 서브 나갑니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5올 동첩을 허용한 최 치인 아 최진 아 또 하위전도 필요하지만 떴을때는 좀 더 빠르게 임팩트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 야 자 이번엔 김구은 벗어났습니다. 6대7 김구은 1포인트 뒤져있습니다. 자 최위를 땄어요. 이번엔 끝에 8대7. 자 김구은 1포인트 뒤져있습니다. 자 김구은 1포인트 뒤져있습니다. 아 좋아요 못했습니다. 자 그렇습니다. 여전히 최진 선수의 게임 포인트. 아 디오스로 갑니다. 서브 득점을 합니다. 10대11 김구은 2번째 매치까지 앞서가는 안쓰. 공이 지금 뭔가 강한게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게 되거든요. 아 이번에 오오 김구은 손목의 힘을 좀 강하게 임팩트 전달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최신 범실. 자 반면 김구은 이 여세를 지키고 가야되요. 이 분위기를. 나갑니다. 김구은 최진인 이번엔 김구은 금방 타임배우 이겨내지 못했어요. 5대8 추격이 필요한 최진입니다. 나갔어요. 나가는군요 한점 채입니다. 최진 밖으로. 다 승리하고 있거든요. 자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 김고은 매치포인트 안산시청 김고은입니다 김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